음체 체험단 무지개님 사연 송은영 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 송은영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마음 깨우기 명상에 가서 헤라님께 엄마께 감사 인사드리니 체험 후기 올려 알았지 하셔서 그랬습니다 아 이야기가 무슨 체험 얘기를 해서 제가 체험 후기를 올려라 이랬거든요 넘 귀여우신 헤라님 엄마 20년 여러분 제가 귀여워요? 여러분은 저를 귀여워서 좋아하나 봐 귀요미에라는 말이 제일 좋아하대 지난 9월 헤라TV를 통해 직장에서 더 어려운 자리를 제안 받았는데 어찌할까요? 여쭤더니 당연히 가야지 하셔서 노조위원장이 되었습니다 막상 맞게 되니 개두려움이 올라와 며칠 잠도 설쳤습니다 영체 배치를 거의 온몸에 붙였던 것 같습니다 11월 한 달간 100명이 넘는 노조원들과 만나면서 정말 100명의 내가 보여 많이 흔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고 집에서는 많이 망성하고 여러 번 참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2월 초 임금인상과 승진인상 협상에 들어가면서 헤라TV를 통해 헤라 안 맞게 어떤 호호를 들어야 할까 여쭤더니 마구 수시고 뺏는 마음을 써야 하면서 빼앗긴 무능한 열등이에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세 가지 아픈 마음을 위한 호호를 추천해 주셔서 열을 넘게 24시간 내내 호호를 틀어놓고 들었습니다 협상 자료를 만들고 조직의 외분들께 보여드리고 설명하면서 나는 최선을 다할 뿐 모든 걸 영체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임했습니다 그러니 마음도 점점 차분해지고 편안해졌습니다 12월 중순 너머까지 별다른 친척이 없어 마지막 주를 기대하며 더 내려놓는 마음으로 막개명도 신청하고 지리산으로 떠나기 전날 놀랍게도 대표님께 연락이 와 코로나로 힘들다 하시더니 임금도 2.8%나 인상해 주시고 승진인사도 20명으로 결정했다며 고생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게 헤라 엄마의 호호 영체님 덕분이라 여깁니다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영체 마을을 만나기 전에는 내 청춘 다 바친 직장인데 받은 건 없고 다 빼앗겼다 생각했고 모든 게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헤라 엄마 덕분에 그 미움이 몇 년에 걸쳐 옅어지고 이제는 사랑의 씨앗이 자라게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후배들이 예뻐 보이고 귀여울 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픈 마음이 느껴지기보다는 몸살이 먼저 오지만 이제는 몸살을 신호로 마음물을 보려고 막 집중해 봅니다 무의식 정화라는 말에 이끌려 함께하게 된 영체 마을과의 만남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헤라 엄마 존재해 주셔서 저에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존경합니다 정말 이야기의 마음은 복받을 마음이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야기가 지금 쓰는 마음이 애고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히 보여줍니다 복받는 애고란 이런 것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데 열심히 하되 집착을 쓰지 않고 영체님께 맡기면서 어떤 결과가 오든 받아들이겠다 하는 마음으로 했죠 진인사 대천명해서 애고가 최선을 다하되 영체께 맡기고 달게 맡겠다 어떻게 되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가 잘 나오니까 이야기는 내가 잘했지? 이게 아니에요 애고가 자기를 칭찬하고 사람들을 가서 나 잘했지 인정해줘 이렇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영체님의 덕분이에요 공을 영체님께 돌려 그럼 자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영체님이 그래 우리 아기 아우 예뻐라 또 복을 주는 거야 근데 미움 쓰는 애고 복을 못 받을 짓을 하는 애고는요 막 집착을 써 할 때 절대 내 뜻대로 할 거야 막 이러면서 영체니까 의탁은 안 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받아들이겠다는 게 아니라 막 애를 써요 그래서 했어 그 결과가 나오는데 내 뜻대로 안 나오면 막 미움을 써요 아픔을 느끼지 않고 또한 내 뜻대로 나오면 나 잘났다고 막 영체님이 도와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지 그냥 내가 잘라서 그래 막 나 인정받으려고 돌아다니고 그게 밉상인 거예요 밉상애고야 그래서 나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애고는 교만한 애고인 거예요 이 세상에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를 모르는 거지 여러분 숨 쉴 때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밥 먹고 나서 소화할 때 내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숨 한 자락도 본래의 인도가 없이는 본래의 보호하심으로 영체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신성애 하는 건데 그거를 감사함을 모르고 다 나 잘났다고 그런 아기는 큰 그릇이 못 되고 복을 못 받아요 근데 이 아기는 딱 그렇게 하네 어쩜 이렇게 똘똘한 제자가 엄마한테 왔을까 우리 아기 너무 예뻐요 좀 더 staffing 수가 없을까? 그냥 내 아기는 그냥 내 아기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 내가 한 회에 이렇게 하시는 게 왜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런지 하나? 사실 이게 뭐 그런지 하는지